글루타초 한참 더 오전 식후에 어우 졸려 커피, 리포존 비타민C 당신의 선택은? 오전 식후에 리포존 비타민C를 구강용예로 조금씩 녹여 먹으면 하루 컨디션이 달라요 상큼한 블루 레몬에이드 맛이에요. 맛있어요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녹여 드세요 인지질로 영양소를 감싸서 세포처럼 인식시키는 리포존 제형이라 구강용예로 먹으면 훨씬 좋아요. 진짜 확실히 달라요 리포존 제형 순수 글루타치온 압도적 함량이라 이제 하루 한 포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글루타치온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품절대란 뉴트리 다이레트 리포존 글루타치온 리포존 비타민C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 혜택 이벤트 오픈합니다 런칭하자마자 5시간 만에 완판 지난 2차 이벤트 역대급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스펙 최신 기술 진짜 리포존 글루타치온 리포존 비타민C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펙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최고의 제품 거품 없는 가격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작에도 참여하는 거니까요 구매링크 후기를 봐도 느끼지만 정말 너무 좋죠 피곤한 걸 모르겠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낮잠을 덜 자게 되고 밤에 훨씬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고 피곤할 때 제가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입안에서 살살 녹여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피로는 간 때문이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저처럼 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도 많아요 피부가 뽀얘진다는 후기 속부터 올라오는 이 뽀얀 느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미 잡티 후기도 많은데 저도 여름나라에 다이빙을 갔다 오면 제 눈 밑에 기미가 진해지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빨리 금방 연해지는 게 느껴져요 아직도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은 없죠? 평상시에는 한 포만 먹어도 충분하지만 술을 마실 때는 술 마시기 전 한 포, 자기 전에 한 포를 먹으면 다음날 깔끔합니다 이외에도 주름, 피부결, 탈모, 눈 건강, 염증, 면역력, 만성피로 등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우리 뿐이들 후기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은 노화의 3대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다른 항산화제를 지휘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다른 항산화제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외모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글루타치온은 꼭 잘 챙겨 드세요 후기를 봐도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아시겠죠? 뉴트리 다이렛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눈속임 전혀 없는 고함량의 진짜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울트라프로는 식약초 원료 신고된 진짜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존 기술은 세포막과 유사한 형태로 영양소를 싸서 우리 몸의 영양소를 세포로 인식해서 침투시키는 방법이에요 일반 글루타치온보다 100배 더 강력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 최대 40% 증가 확인됐습니다 글루타치온 효과 없다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흡수 안되고 다 배출된거에요 글루타치온은 흡수력을 높인 고함량 리포존 제형으로 드셔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늬만 리포존인 제품이 많아요 울트라프로는 원료 회사뿐 아니라 회사 자체 내에서도 템 사진을 통해 이 모든걸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울트라프로는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을 전면에 정확히 공개합니다 리포존 L 글루타치온 722.25mg 순도 90% 순수 글루타치온은 650mg입니다 여기서 리포존 제형이라 100배 더 강력합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이랑은 비교가 안돼요 현존하는 리포존 글루타치온 중 순수 글루타치온 압도적 함량입니다 글루타치온 함량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박스에 나오는 숫자 보시나요? 그거는 그냥 글루타치온 효모량이에요 글루타치온 효모량 곱하기 순도가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도를 공개하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순도를 공개하지 않는 제품은 걸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글루타치온 수치가 쭉쭉 떨어져요 특히 30대 이후로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간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쌓여서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피부도 늙고 칙칙해지고 탈모도 심해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유오디는 활성산소처럼 산화를 시켜서 세균을 죽이고 소독을 합니다 여기에 리포존 글루타치온 순수함량 650mg을 섞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해독을 해줘요 본문에도 있지만 제가 꾸준히 먹어보니 리포존 제형 순수 글루타치온 500mg 이상 먹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한 포에 리포존 제형 순수 글루타치온 650mg이라 이제 하루 한 포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천연의 항산화 물질이라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없어요 울트라프로는 25년 전통 제약 전문기업 네더란드 파마비트사의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글루타치온 고르실 때 원산지도 꼭 확인하세요 흡수율을 높인 리포존 비타민C 192mg을 넣었습니다 리포존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보다 최소 2,3배 정도 흡수율이 높고 유지기간도 훨씬 길어요 인지질로 감싸서 위장장애도 없습니다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글루타치온 생성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에 서로 시너지가 납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급스러운 샤인머스킨 맛입니다 글루타치온 원료 맛이 진짜 꼼꼼해요 이 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 부영제를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에 좋다고 먹는 건데 안되죠 설탕 0% 첨가물 부영제 12가지 무청가입니다 유산균에 먹인 프락토 올리고당 자일리토를 사용한 건강한 단맛입니다 이나뷰티는 꾸준히 드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 맛도 정말 중요해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가루형이 좋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조금씩 구강용으로 녹여드시면 소화기간을 거치지 않고 입안에서 싹 물론 인지질로 코팅해서 위산에서의 손실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이랑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글루타치온 흡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부활료로 밀크시슬, 엘시스테인, 셀렌, 비타민 E, 비타민 B군, 병풀리 추출물, 화이트 토마토 등을 배합했습니다 박스도 정말 고급스럽죠 슬라이딩 박스라서 간편하게 꺼내고 변질없이 보관하기 좋아요 역시 명품 글루타치온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비타민 C 추천해주세요 제가 비타민 C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죠?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국내 해외 제품 다 분석하고 먹어봤는데 추천할만한 제품이 없어서 못해드린 거예요 뉴트리 다이렉트랑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비타민 C의 진심인데 아 진짜 못마땅해 못마땅해 시작이 설득 덩어리 다 500이야 아무리 리포점이라고 해도 사람이 3천 먹던 애가 갑자기 500목으로 찌찌가 하잖아요 리포점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와 다르게 체내에 거의 24세 가까이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 더 취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그러네 하루에 이건 한 번만 먹어도 되는구나 미국에서 리포점 보충제를 생산하도록 특가에 있는 것은 유일한 제조업체 90%는 저희료들 수 있습니다 리포점 비타민 C 1225mg 순도 90% 국내 시장 최대 함량 최고순도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리포점 기술로 CGMP 인증받은 발리멘터세의 독자적 리포점 제형 기술인 셀게이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병이원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순도가 더 높은 프리미엄 원료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6종 미네랄 1일 섭취 권장량 100% 넣었습니다 설탕 0% 상큼한 블루베리맛 분말입니다 리포점 비타민 C는 영양소를 인지질로 감싸서 위장장애도 확실히 적고 흡수율도 최소 2,3배 이상 높아요 체내 지속시간도 훨씬 길구요 그래서 비타민 C 메가돌스로 드시는 분들도 이제 하루 한 포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C는 꼭 드셔야 하는 필수 영양제에요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와 근육 등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너뷰티의 기본이라고 하는거에요 사실 이정도의 스펙은 아무도 못만듭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하느니 집에서는 광고비 등 불필요한 채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가격 확인해보세요 뉴트리 다이렉트에서 우리 뿐이들에게만 거의 노마진으로 진행합니다 글루타치온 비타민 C 가격 비교하실 때 꼭 리포점 제형 순수함량으로 비교하세요 뉴트리 다이렉트 리포점 글루타치온 리포점 비타민 C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 혜택 이벤트 물론 각각 구매 가능합니다 3개월마다 진행합니다 리포점 글루타치온 울트라 프로 1번 2박스 2번 6박스 3번 12박스 선물로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온가족을 위한 대용량 구성인 3번 구성은 70% 할인에 한달에 3만원대입니다 리포점 비타민 C 1번 2박스 2번 6박스 3번 12박스 선물로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온가족을 위한 대용량 구성인 3번 구성은 68% 할인에 한달에 2만2천원대입니다 글루타치온 비타민 C의 항산화 세트 1번 3개월 세트 2번 6개월 세트 선물로 한달분 세트를 더 드립니다 저희보다 순수함량 훨씬 낮은 제품 반값입니다 당연히 우리 뿐이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러려고 제가 제작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글루타치온 1년간 먹은 찐누기는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최대효과 복용법 고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뽀샤시하게 나이 거꾸로 먹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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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